운영체제 챕터 네번째 섹션은 기억장치 관리입니다 기억장치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모든 장치들을 이야기하는 건데 종류가 좀 다양하겠죠? 천천히 더 보겠습니다 기억장치는 레지스터, 캐시, 주, 보조, 기억장치 등으로 구분이 됩니다 이렇게 내려갈수록 하위장치가 되는 거고요 상위장치일수록 비싸고 빨라요 하위장치일수록 저렴하고요 느립니다 주기억장치는 위치값을 가지는 데이터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주소를 통해 접근할 수 있고요 보조기억장치는 CPU가 직접 접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기억장치에 적재해서 활용합니다 보통 주기억장치가 우리가 알고 있는 램이에요 그 다음에 보조기억장치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또는 SSD,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라고 해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한정된 주기억장치의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하고 다음에 전략이 나와 있죠 이걸 또 볼게요 첫 번째 반입 전략 나와 있습니다 보조기억장치의 데이터를 언제 적재를 할 건지를 결정한다고 되어 있죠 요구 반입과 예상 반입 전략이 있다고 되어 있네요 요구 반입은 특정 데이터를 참조할 때 참조를 요구할 때 적재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예상 반입은 말 그대로 예상을 해서 적재를 하는 방법이에요 두 가지가 있다 좀 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문제가 자주 나오는 건 여기 아래쪽에 있는 배치 전략인데요 새로 반입되는 데이터를 주기억장치의 어떤 공간에 위치할 것인지를 결정을 하는 겁니다 최초, 최적, 최악이 있어요 최초는 데이터 배치가 가능한 공간 중에 첫 번째 최적은 데이터 배치가 가능한 공간 중에 여유 공간을 가장 적게 남기는 공간 가장 딱 맞는 공간이라는 소리예요 최악은 데이터 배치가 가능한 공간 중에 여유 공간이 가장 남는 가장 큰 공간에 배치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 구분을 잘 할 수 있어야 돼요 아래쪽에 예시가 좀 나와 있죠 자 10K의 데이터를 배치를 해야 돼요 각각의 메모리 공간 크기가 12, 10, 10, 15 있는데 이 중에 얘는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나머지 빈 공간 중에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럼 요거 중에 요게 가장 먼저 보였죠 그럼 여기에 집어넣게 되면은 퍼스트 핏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이게 10K이고 12K니까 2K만큼의 여유 공간이 생겼죠 그 다음에 여기는 베스트 핏이에요 0K죠? 빈 공간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 5K의 빈 공간, 단편화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여기가 워스트, 여기가 퍼스트, 여기가 베스트가 되는 겁니다 보면 되시죠? 다음은 교체 전략이에요 이거는 할당을 하는 거고 이거는 모든 영역이 사용 중인 상태에서 새로운 데이터를 배치하려면 뭔가를 하나 빼야 되잖아요 이미 사용 중인 데이터 중에 어느 영역을 교체할 건지를 보는 겁니다 종류가 되게 많네요 다음 주개혁 장치 사용 방식 주개혁 장치 할당에 대해서 나와 있네요 프로그램이나 데이터를 실행하기 위해서 주개혁 장치에 어떻게 할당할 것인지를 결정을 하는 건데 연속과 분산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연속은 주개혁 장치에 연속으로 할당을 하는 기법입니다 단일, 다중, 이렇게 할당이 있다고 되어 있고요 분산 할당 기법은 가상기혁 장치의 데이터를 특정 단위로 나눠서 주개혁 장치 내에 분산해서 할당을 한다고 되어 있죠 페이징 기법과 세그멘테이션 기법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단일 분할 할당 기법부터 단일 분할, 주개혁 장치를 운영체제의 영역과 사용자 영역으로 딱 나눠서 한 명의 사용자만 사용자 영역을 사용하도록 하는 기법이라고 되어 있죠 가장 단순하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경계 레지스터가 사용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크기가 작을 경우에는 영역의 낭비가 예상이 되죠 너무 클 경우에 실행이 불가능하고요 이런 특징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버레이 기법이라는 게 나왔는데 주개혁 장치보다 큰 사용자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한 기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방금 크면 실행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프로그램을 여러 개의 조각으로 나눈 다음에 필요한 조각을 차례대로 주개혁 장치에 적재를 하는 방법입니다 주개혁 장치에 공간이 부족해지면 적재된 조각 중에 불필요한 조각을 중첩해서 적재를 한다 그래서 오버레이예요 여러 조각으로 나누는 작업은 프로그래머가 직접 수행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네요 다음은 스와핑 프로그램 전체를 할당해서 사용하다가 필요에 따라 다른 프로그램으로 교체, 아예 싹 교체하는 겁니다 사용자 프로그램이 완료될 때까지 교체 과정을 여러 번 수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스와프 인과 아웃이 있는데 인은 보조에서 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웃은 주개혁 장치에 있는 프로그램이 보조개혁 장치로 나가는 느낌입니다 주개혁 장치를 기준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적재가 되냐 안 되냐의 개념이기 때문에 주개혁 장치 기준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다중분할입니다 앞에서 잠깐 이야기했던 건데요 단편화, 주개혁 장치에서 빈번하게 공간이 할당되고 반납됨에 따라서 이 공간들이 조각조각 나게 되는데 이 조각이 사용하지 못하는 조각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단편화라고 합니다 내부는 데이터 및 프로그램을 할당하고 남은 공간이고요 외부는 할당되지 못하는 공간이에요 이건 남은 공간, 이건 아예 할당이 안 된 공간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단편화를 해결하는 방안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통합과 압축이 있는데요 통합은 서로 인접해 있는 공간을 하나로 합치는 형태고요 압축은 떨어져 있는 공간까지 합치는 과정이에요 통합은 인접, 압축은 떨어져 있는 것까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정 분할과 가변 분할이 있어요 고정 분할은 사용자 영역을 여러 개의 고정된 크기로 분할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변은 필요한 만큼만 영역을 분할하는 방법이에요 두 가지가 좀 다르죠? 크기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단편화 발생이 좀 심하고요 따라서 주개혁 장치의 공간 낭비가 큽니다 가변 분할은 주개혁 장치를 효율적으로 왜냐하면 필요한 만큼만 가변으로 분할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정 프로그래밍 정도를 높일 수가 있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나서 가상개혁 장치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여기 위쪽에 보시면 지금 할당기법 이런 거 공부를 했고요 지금 우리가 분산 할당기법을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가상개혁 장치라는 게 뭔지를 공부하는 겁니다 다시 내려가서 가상개혁 장치 가상개혁 장치는 보조개혁 장치의 일부를 주개혁 장치처럼 가상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용량이 큰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기법입니다 프로그램을 여러 개의 블록으로 나눠서 가상개혁 장치에 저장해둔 뒤에 필요한 것만 주개혁 장치에 할당할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스와핑 기법에서 발전이 됐다고 되어 있죠 연속할당 방식, 지금까지 봤던 방식에서 발생하는 단편화를 해결할 수가 있다고 되어 있어요 블록의 종류에 따라서 페이징과 세그먼테이션 기법으로 나눌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도 봤죠 그래서 페이징과 세그먼테이션이 뭔지 볼 겁니다 페이징 기법은 가상개혁 장치에 보관되어 있는 프로그램과 주개혁 장치의 영역을 동일한 크기의 페이지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나눠진 주개혁 장치의 영역에 적재를 한다 페이지 프레임이라고 되어 있죠 동일한 크기로 나눠서 또 나눈 영역에다가 이 나눈 페이지를 집어넣는다는 거죠 외부 단편화는 발생하지 않지만 내부 단편화는 발생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페이지의 위치 정보를 저장하는 페이지 맵 테이블을 사용해야 하므로 비용이 증가하고 처리 속도가 감소된다 페이지 맵 테이블을 별도로 계산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소리죠 다음은 세그먼테이션 기법 가상개혁 장치에 보관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다양한 크기의 논리적인 단위 이게 세그먼트예요 자 여긴 다양한 크기죠 여긴 동일한 크기고요 구분되셔야 돼요 각 세그먼트는 고유한 이름과 크기를 가지고요 기억 공간을 당연히 절약할 수가 있겠죠 다양한 크기니까 기억 장치의 사용자 관점을 보존하는 기억 장치 관리 기법이고요 내부 단편화 발생하지 않지만 외부 단편화는 발생할 수가 있대요 요거랑 차이점이 계속 나오고 있죠 세그먼트의 위치 정보를 저장하는 세그먼트 맵 테이블과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게 하는 기억 장치의 보호키가 필요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맵 테이블이 있고 여기도 맵 테이블이 있네요 그래서 아래쪽에 이런 식으로 나타낸다고 되어 있어요 세그먼트가 있고요 시작 주소가 있고 크기가 있습니다 생각을 해볼게요 논리 주소, 세그먼트, 상대 주소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2,300 이렇게 써있을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세그먼트 시작 주소 이번에 세그먼트 시작 주소가 1000이죠 이 상태에서 상대 주소가 300이니까 실제 주소는 1300이 되는 거예요 계산 어렵지 않죠 요거 보고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상대 주소가 번호 크기보다 이거보다 큰 경우 예를 들어서 300이 아니라 3000이다 그럼 얘보다 커지죠 그러면 에러가 발생이 된다 이걸 트랩이라고 해요 요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입니다 일단 읽어볼게요 지금 말이 어렵거든요 페이지 프레임이 비어있을 때 차례대로 페이지를 적재한다 뭐 요거까지는 괜찮아요 페이지 부재가 발생하고 페이지 프레임에 빈 공간이 없을 때 주격 장치에 적재하는 프레임을 교체하는 방식을 결정하는 기법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게 어떤 의미냐면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예를 들면 요리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요리를 해야 되는데 요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총 3곳 있다고 해보죠 요리를 하려면 레시피가 필요해요 A라는 레시피가 있고 B라는 레시피 C, D, E라는 레시피가 있다고 생각해보죠 이 상태에서 내가 A라는 요리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이쪽 와서 A라는 레시피를 붙여두고 요리를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C라는 요리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쪽에 와서 C라는 레시피를 붙여두고 요리를 하면 돼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또 A라는 요리를 하고 싶으면 이미 여기에 존재하기 때문에 갖다 놓을 필요 없이 바로 여기 와서 요리를 하면 됩니다 C도 마찬가지죠 이 상태에서 D 요리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 마지막 공간에 D레시피를 붙여놓고 요리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현재 제가 말을 하던 순서가 A, C, A, C, D 이 순서로 지금 요리를 했거든요 자 그럼 볼게요 첫 번째 A는 빈 공간에 들어갔고요 두 번째 C는 두 번째 빈 공간에 들어갔어요 그렇죠? 그러면 현재 이 프림 안에 A와 C가 없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지금 현재 부재가 발생을 한 거예요 얘도 부재가 발생을 한 거고요 자 그런데 세 번째 요 A는 이미 있는 걸 썼죠 그러니까 부재 발생을 하지 않아요 C도 마찬가지죠 있는 걸 썼기 때문에 부재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D는 없어서 추가를 한 거죠 추가를 한 거는 추가를 한 거고 어쨌든 간에 없었으니까 얘도 마찬가지죠 부재가 발생을 한다 요 얘기에요 여기까지는 공통입니다 비어있는 거 집어넣는 거는 집어넣는 거고 있는 건 있는 거고 중복된 건 중복된 거고 부재는 부재인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다음이 문제인 거예요 이미 꽉 차 있어요 빈 공간이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B 요리를 하고 싶다고 생각을 해보죠 자 B 요리를 하려면 레시피를 이 세 군데 중 하나와 바꿔줘야 돼요 그러면 A랑 바꿀지 C랑 바꿀지 D랑 바꿀지를 결정을 해야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A를 바꾼다고 하면 A는 드러내고 여기에 B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어떻게든 일단은 없으니까 부재는 발생을 한 거고 그 다음에 교체를 한 건데 이 교체하는 방식 왜 A를 드러냈냐 이거죠 이 교체하는 방식이 바로 지금부터 배우게 될 내용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이 중요한데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부재라는 개념을 먼저 확실하게 잡고 가자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 설명을 한 거고요 OPT 방식이라고 있네요 가장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을 페이지를 교체하는 기법입니다 페이지 부재 횟수가 가장 적게 발생하는 가장 효율적인 알고리즘이라고 되어 있고요 페이지 적중률 공식도 나와 있죠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은 FIFO입니다 가장 먼저 적재된 오래된 페이지를 교체하는 기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해가 쉽죠? 가장 먼저 들어온 거 빼면 되는 거니까요 프로그래밍 설계도 간단하다고 되어 있어요 한번 보죠 여기 아래쪽은 이 참조 페이지 참조별로 페이지 프레임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나타낸 거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른쪽에 페이지 프레임을 3개 갖다 놓고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 1이 들어갑니다 비어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이쪽에 비어있었죠 그러니까 부재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도 마찬가지죠 프레임이 없잖아요 3이 그렇기 때문에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3이 추가가 되죠 자 그리고 나서 또 3을 보니까 이번에 3이 있네요 그러니까 부재 발생을 하지 않는 거죠 1도 마찬가지입니다 있어요 부재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5를 봤더니 5는 없네요 일단 기록을 하는 거고 부재는 발생했어요 자 그리고 4도 봅니다 4를 보려고 봤더니 프레임에 4가 없죠 그러니까 부재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추가를 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1을 드러내고 추가를 할 건지 3을 드러낼 건지 5를 드러낼 건지를 결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결정하는 방식이 여기 보이죠 FIFO라고 해서 가장 먼저 들어온 걸 뺄 거예요 그럼 뭐가 가장 먼저 들어왔는지를 보면 되죠 여기서는 1이 가장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을 빼고 4를 집어넣게 되죠 그럼 이 상태에서는 3이 그 다음에 먼저 들어온 앤 거예요 이 상태 이 3을 일단 기준으로 잡고 다시 보는 거죠 2를 봅니다 2 없죠? 부재 발생합니다 그리고 2를 바꿔줘야 돼요 어떻게 바꾸죠? 3을 빼고 2를 집어넣는 거죠 그리고 4를 봤더니 4는 있어요 그래서 부재 발생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보통 그래서 문제는 이 페이지 부재가 몇 번 발생을 하겠냐 이런 것들을 물어봅니다 지금은 5번이죠 이게 지금 FIFO 방식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하나만 더 보죠 이번에는 최근에 가장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페이지를 교체한다고 되어 있어요 가장 먼저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의 개념이 아니라 사용이 안 된, 참조가 안 된 페이지를 두는 겁니다 각 페이지마다 개숙이나 스택을 두어서 현 시점에서 가장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페이지를 교체한다고 되어 있어요 한번 보도록 하죠 참조 페이지는 여기 나와 있고요 페이지 프레임을 또 그려서 한번 해볼게요 그런데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각 페이지마다 참조를 몇 번 안 했는지를 체크하는 형태로 아래쪽에 카운팅을 같이 해주도록 할게요 이게 지금 프레임이고요 페이지 프레임 얘가 카운터라고 보시면 돼요 암산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겠지만 확실한 게 좋으니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1 참조합니다 없죠? 부재 발생하죠 그 다음에 여기다 집어넣어요 그 다음에 3을 봅니다 3 없죠? 부재 발생했어요 그리고 3을 집어넣죠 자 그러면 3을 집어넣었을 때 이 부분은 카운터, 발을 정자로 할게요 카운터가 한번 증가합니다 참조를 안 했으니까요 그리고 3을 또 집어넣죠? 3 있어요 그러니까 무시하고 페이지 부재도 발생 안 해요 대신에 이 카운터가 증가를 하겠죠 또 3이에요 마찬가지죠? 이 카운터가 증가를 할 겁니다 자 그리고 5를 집어넣습니다 5가 없네요 페이지 부재 발생하고요 5는 들어가겠죠 마찬가지죠? 여기서도 한 번 더 카운팅을 하게 되는 건데 여기서는 5 집어넣은 것 말고도 이 3도 참조가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한 번 카운팅을 같이 동시에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4번 참조 안 됐고 한 번 참조 안 된 상황이라는 뜻입니다 그래 놓고 꽉 차 있고요 4를 집어넣을 거예요 4는 없어요 발생, 페이지 부재 발생하고요 그럼 어디다 집어넣을 거냐라는 거죠 자 그러면 4는 1을 버리고 집어넣게 돼요 왜냐하면 참조를 가장 많이 안 한 페이지가 1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거 지워지고요 여기에 4가 들어가게 되겠죠 이 4가 들어간 다음에 나머지 애들은 이렇게 페이지 참조 안 된 횟수가 하나씩 증가를 할 거예요 이 상태죠 자 그리고 2를 집어넣습니다 2가 없네요 페이지 부재 발생했어요 자 그 다음에 2를 집어넣으려고 봤더니 얘네들 중에 가장 많이 참조 안 된 게 3이네요 그래서 3을 지우고 2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2가 들어가고요 나머지 애들은 이렇게 카운팅이 들어가겠죠 마지막으로 4를 집어넣으려고 봤더니 4가 있네요 그러면 페이지 부재 발생 안 하고요 그래서 총 페이지 부재 발생 횟수는 5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구분되실 수 있으시면 된다 천천히 그림을 그려가면서 하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넘어갈게요 이거 말고도 몇 가지가 더 있죠 LFU가 있네요 사용 빈도가 가장 적은 페이지를 교체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주 사용되는 페이지는 사용 횟수가 많아서 교체되지 않고 사용된다 라고 되어 있죠 이것도 자주 사용되는 페이지만 체크를 하면 되겠죠 NUR이 있어요 LRU와 비슷한 알고리즘으로 최근에 사용하지 않은 페이지를 교체하는 기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최근에 사용되지 않은 페이지는 향후에도 사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전제로 만들었다 라고 되어 있고요 앞에서 배운 LRU에서 나타나는 시간적인 오버헤드를 줄일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최근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각 페이지마다 참조 비트와 변형 비트가 사용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호출도 되지 않고 변형도 되지 않은 경우 이게 교체 순서 1순위라는 거죠 나머지 둘 다 사용을 하는 경우에는 제일 후순위로 밀리는 거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SCR이네요 SCR은 FIFO 기법의 단점을 보완한다고 되어 있어요 오랫동안 주기역 장치에 있던 페이지 중에 자주 사용되는 페이지의 교체를 방지하기 위한 기법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FIFO는 자주 사용되더라도 가장 먼저 도착한 애를 무조건 밖으로 빼는 건데 이거는 기회를 주겠다 세컨 찬스라고 되어 있죠 기회를 주겠다 뭐 그런 개념이 되겠죠 이 정도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기타 관리사항 나옵니다 페이지 크기별 특징을 중점적으로 봐줘야 되는데요 페이지 크기가 작을 경우에 페이지 단편화가 감소되고 이동시간이 줄어든다고 되어 있어요 효율적인 워킹셋 유지와 로컬리티 일치성이 상승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뭔지 뒤에서 배울 겁니다 페이지 맵 테이블 크기 상승으로 인한 맵핑 속도 입출력 속도가 저하된다 라고 되어 있어요 페이지 크기가 작으면 단편화가 감소가 되고 이동시간이 줄어드는 대신에 맵핑 속도가 입출력 속도가 저하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죠 그 반대 개척 페이지가 클 경우에는 비효율적이고요 일치성이 저하되는 대신에 맵핑 속도랑 입출력 속도는 상승한다 이렇게 서로 간의 관계를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 워킹셋하고 로컬리티는 아래쪽에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먼저 로컬리티 구역성입니다 프로세스가 실행되는 동안 일부 페이지를 집중적으로 참조하게 되는 성질을 구역성 로컬리티라고 해요 프로세스가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페이지를 알아내는 방법 중에 하나로 가상 기억 장치 관리의 이론적 근거라고 되어 있네요 스트레싱을 방지하기 위한 워킹셋 이론의 기반으로 시간 구역성과 공간 구역성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차이를 좀 볼까요 시간 구역성은 하나의 페이지를 일정 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접근하는 현상 일정 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한 번 참조한 페이지는 가까운 시간 내에 계속 참조할 가능성이 높다 시간 구역성이 이루어지는 기억 장소는 루프나 스택, 서브루틴, 카운팅, 토탈링에 사용되는 공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요거까지는 보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요 의미만 파악을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간 구역성은 일정한 위치의 페이지에 집중적으로 접근한다 하나의 페이지를 일정 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접근합니다 일정한 위치에 있는 페이지에 집중적으로 접근하는 것 시간 구역성과 공간 구역성을 구분해 주시면 돼요 한 번 참조한 페이지의 근처 페이지를 계속 참조할 가능성이 높다고 되어 있죠 기억 장소 나와 있지만 이것까지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워킹셋이에요 워킹셋은 프로세스가 일정 시간 동안 자주 참조하는 페이지들의 집합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셋이 집합이라는 뜻이에요 자주 참조되는 워킹셋을 주기억 장치에 상주를 시킴으로써 원래 주기억 장치에는 데이터가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데 상주를 시키는 거예요 페이지 부재 및 페이지 교체 현상이 줄어들어 기억 장치 사용이 안정적으로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주 참조하는 페이지들의 집합이 변화하기 때문에 워킹셋은 당연히 시간에 따라 바뀌겠죠 다음으로 페이지 부재의 빈도 방식이에요 페이지 부재의 빈도 방식은 페이지 부재의 율에 따라 주기억 장치에 있는 페이지 프레임 수를 늘리거나 줄여서 페이지 부재율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방식이다 프레임 수를 늘리거나 줄인다는 게 핵심이겠죠 조정을 한다는 거죠 페이지 부재율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있다가 부재율이 상한 선을 넘어가면 좀 더 많은 페이지 프레임을 할당하고 부재율이 하한 선을 넘어가면 페이지 프레임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미지를 완벽하게 이해할 필요는 없는데요 암기하실 필요도 없고 이런 개념이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포인트는 프레임의 수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음으로 프리페이징입니다 처음에 과도한 페이지 부재를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가 예상되는 모든 페이지를 한꺼번에 미리 이 미리의 풀이죠 미리 페이지 프레임에 적재를 해두는 기법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적재된 페이지들 중에서 사용되지 않는 페이지가 많을 수도 있죠 예상이니까요 마지막으로 스트레싱입니다 앞에서 한번 언급을 했죠 프로세스의 처리 시간보다 페이지 교체에 소요되는 시간이 더 많아지는 현상이 스트레싱 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교체 교체 시간이 더 커진다 처리 시간보다 그러니까 처리 교체 해서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프로세스 수행 과정 중 자주 페이지 부재가 발생함으로써 나타나는 현상으로 전체 시스템의 성능이 저하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중 프로그래밍의 정도가 더욱 커지면 스트레싱이 나타나면서 cpu 이용률은 급격히 감소하게 됩니다 스트레싱 현상을 방지하는 방법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다중 프로그래밍 정도를 적정하게 페이지 부재 빈도를 조절해서 워킹셋을 유지하고요 자원 증설하고요 필요 없는 프로세스는 중단하고 cpu 성능에 대한 자료의 지속적 관리 및 분석으로 인계치를 예상하는 운영 뭐 요거까지는 뭐 굳이 어려운데 요 4가지 정도는 괜찮죠 앞에서 배웠던 것들이니까 결국에 페이지 부재를 많이 발생하지 않게끔 해야 된다 라는 부분을 계속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가 기억장치 관리 섹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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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